오빠, 오빠, 그럼 워너온 노래는 몰라요? 워너온은 내가 잘 모르는데. 어우! 오늘 밤 죽은 사람 나야나, 나야나 요단과 건널 사람 나야나, 나야나 구구차 타줄 사람 나야나, 나야나 나, 나의 상침을 사람 나야나, 나야나 그걸 안 내야 한 사람 나야나, 나야나 아유, 어떡해! 야, 뭐하는 거야? 왜 그려 지금 좋아하는 것들 이것들이 지금 점은 시간에 노래나 부르고 있고 그게 아니라 지금 추라이가 됐는데 의영지 왜 일단 왜 이렇게 열래냐 아니, 그게 아니라 추라이가 먹어, 조용! 나야나 같은 게 맛이 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진짜 망자로서의 자격이 없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야 지금 망자 교육을 실시하겠다 망자 교육도 그런 거래 조용히 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죽어서까지도 공부를 해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저승 용어야 저승에서 쓰는 줄임말을 너희들이 맞추면 이 맛있는 저승 캔디를 줄임말 오이고! 아, 그래서 내가 맞출게 줄임말을 맞추면 돼요 네 자, 아유, 나, 나 그거, 그거 아니야 요즘 젊은 세대들을 일컫는 맛 MZ세대, MZ세대 야, 인마, 그건 이승에서 쓰는 말 아니야! MZ는 저승에서 망자야, 여기 다 말이잖아! 여기서도 망자방자하고 있잖아! 왜 너희만 몰라! 죽은 사람이야?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랬어요? 아, 그러네? 자, 두 번째 문제 나간다 정답! 아이고,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죠? 넌 다시 말해봐, 뭐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틀렸어! 왜? 그거 역시 이승 말투지! 아, 아란! 뭐라고? 아이고, 아이고! 그것도 아니야! 어이구! 뭐예요, 그럼? 아, 아란! 아직 아니에요, 아버지! 아이고, 아이고가 더 괜찮은 거 아니야? 저기 아이고, 아이고가 더 괜찮은데 자, 아란! 아이고, 아이고! 이거야! 이거 우리가 했던 거 중에 다 있네 아이고, 아이고야, 당연하지! 아버지, 아직 아니에요, 이건 이게 뭐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마지막 문제 나간다 뜨아궁, 뜨아궁 뭐야? 정답! 저기, 뜨거운 목욕탕 안에 들어올 때 아들아, 팬티 벗어라! 맞아요? 글자 아니야, 너무 줄였다 야, 그게 무슨... 우리 갈 때 그냥 뜨아... 틀렸어! 뭐야, 그러면? 뜨아란!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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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자! 아니, 틀렸어! 그게 아니라 그게... 슬픈 내용을 왜... 그게 뭐야! 왠지점을 내가 잡고 있잖아! 아니, 왜 그래! 아니, 이거 왜! 줄임말이 용진이... 마지막 문제야! 뜨아! 맞춰봐! 정답! 아니야! 너희 다 틀렸어! 너희 모를걸? 뜨아는 뜨거운 물에 들어올 때 팬티 벗어라! 아들아, 이거야! 뭐야! 아니, 뭐예요, 그게! 이거 나쁜 사람이네, 이거! 그게 왜 좌승용어야?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나도 못 맞췄어 내가 보니까... 이제 보니까 용진이가 줄임말 잘하네 용종이가, 네가 줄임말 해봐라! 인싸! 오, 인싸! 인싸? 저승용으로 인싸 처음 들어보는데 인중이야! 싸대기! 아! 아! 잘한다! 아싸는 아싸! 아싸! 아싸는 싸대기! 잘한다!